응 더 맛있어? 이걸로 먹으면 더 맛있어? 응 뭐야 이게? 두부 카스틴 우와 멋지다 어린이집 가지고 가서 밥 먹을까? 응?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 바다 밥 이걸로 먹을래요 할까요? 네 그럼 집에서 먹을거야? 응 어린이집에 안가져가? 가서 보여줘 친구들한테도 이거 봐라 바다는 카스폰으로 밥 먹는다 할까? 하니한테 하니야 이거 봐 바다 카스폰이야 보여줄까? 응 좋아 닦아줄게 엄마가 이거는 스푼케이스네 바다야 스푼케이스 허허 카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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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너무 좋겠다 멋지다 멋있지? 맛있어? 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